네 이 동영상은 페무럴 너브에서 사페노스 너브가 나오는 장면을 스캔한 초음파 스캔한 동영상입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이 페무럴 트라이앵글 레벨에서 페무럴 너브는 인류 소아스파시아 신부에 있구요 페무럴 아떼리아 구베이는 천부에 있습니다 즉 너브하고 베셀이 전혀 다른 플랜에 있어요 그래서 너브 블럭 할 때 너브 주위에만 마취를 하면 그 베셀 주위에 있는 너브들은 블럭이 안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계시다면 페무럴 너브 블럭의 위치를 조정해서 사페노스 너브가 인컴플릿하게 블럭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페무럴 너브를 좀 더 프록시멀에서 블럭을 할거냐 아니면 어덕도 캐나 블럭을 할거냐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는 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음파로 이제 스캔을 해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페무럴 너브가 보이죠 페무럴 너브가 아떼리의 오른쪽에 보입니다 자 지금 딱 예 지금 지금 사페노스 너브가 분질을 돼서 아떼리 쪽으로 가다가 지금 아떼리에 딱 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슈퍼퓨처 페무럴 아떼리 천부로 사르토레스 머슬을 덮으면서 EV 부터 어덕도 캐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페노스 너브가 슈퍼퓨처 페무럴 아떼리와 같이 가는 것을 스캔을 했는데요 이번엔 좀 천천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페무럴 너브가 보입니다 디지털로 이제 천천히 스캔을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사페노스 너브가 분지가 돼서 왔다 지금 슈퍼퓨처 페무럴 아떼리에 딱 붙습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계속 내려가면서 슈퍼퓨처 페무럴 아떼리에 천부쪽으로 사르토레스 머슬을 덮었죠 여기가 어덕도 캐널입니다 여기에서 블럭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프록시말에서 페무럴 러브에서 페무럴 러브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이 페무럴 러브에서 분지 되기 전에 그때 블럭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캐널에서 블럭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인컴플리트 블럭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